모니카 메인 오오오오오? 훨씬 많잖아 기다려 봐 기스터 호오오오오 잉기 찍나요 아 맨날 제대로야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봤더니 우레탄이 약간 뿌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화목난로에 쓸 장작을 왕창 사왔습니다 압축 장작이랑 굵은 장작 그리고 얇은 장작 이렇게 종류별로 세 종류로 사왔거든요 내일 하루종일 화목난로에 장작을 태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븐을 한번 써볼 거예요 저번 이틀 동안 사용했던 제 양입니다 내가 버리고 올게 응 저번에 연통 잘못 산거 양화관으로 사야되는데 단화관으로 사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하나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우 오 마이 갓 여기에 빗물이 엄청 들어갔네 여기에 빗물이 엄청 들어갔네 오 이번에 딱 맞네요 화목난로에 장작을 써보니까 엄청 금방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넣기 귀찮아서 절단목으로 사왔거든요 얘는 좀 오래탈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압축 장작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 장작보다 훨씬 오래탄대요 화목난로에 딱일 거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기가 큰 거 같아요 일반 장작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저녁으로는 문어를 준비했어요 스크러스에서 자속 문어를 팔더라고요 반드시 해동 후 끓는 물에 15분 20분간 쌀문을 드세요 기계로 6,000번 이상 두들겨 세척한 문어를 해 오 대박 신기하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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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고 있는 금방 다같은 먹방 진짜로 야채 뱅 criticizing 다같은 먹방 tenían 뱅 다리가 완전 커요 bertイツ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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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거 먹어볼래 이거 써 약간 대각으로 썰어야 되나? 문어는 처음 썰어보는데 끝까지 썰어주세요 별소로 했어 처음 잘 쓰네 까다로우시네 루시아 얘는 딱 얘가 아니고 반 뚜껑일까 오우 빵이 엄청난데 음 너무 맛있는데? 달달하다 애들이 딱 좋아하는 맛이다 오우 엄청 부드럽고 쫄깃하고 너무 맛있다 장박을 하니까 철수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어서 마음이 더 여유롭고 즐기는 캠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이거 봐 우와 걔는 쪼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더 오우 뜨거워 맛있다 맛있다 짠 음 좋다 라면 좀 삶아볼까? 문어라면 가자 에이 아까운 술 에이 새술 너무 속상해 더 먹을 생각하지마 아니야 그럼 줘야지 얼마나 속상하겠어 똑같이 3잔씩 먹는 거야 똑같이 3잔씩 먹는 거야 똑같이 따라야지 점점 낭낭하게 오오오 훨씬 많잖아 기다려 봐 기 있어 자 너 더 많이 줄게 됐지? 똑같은 거 같지? 좀 더 많아 좀 더 많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오오 너무 맛있겠다 냄새 장난 아니야 응 빨리 주세요 아 향기증 나니까 향기증 나요 어쩌라고 너무 덥다 온도가 거의 26도 됐어 제대로야 너무 맛있어 음 음 단짠 단짠 단짠이야 라면 진짜 맛있다 응 하나 먹기 아쉬운 맛이야 맞아 두 개 끓일 걸 그랬나봐 네 우와 저희 캠핑 와서 입으려고 커플 잠옷을 구매해 봤어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점점 너무 추워져가지고 극세사로 된 애로 해봤는데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은 거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오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래도 아멘 캠핑장에서 잠을 자니까 그냥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아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아침은 두구두구두구 아침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안 끊어지네 어.. 망했어 겁대기.. 이상해요 얼었나 보다 계란이 얼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빵이 뜨거워서 계란물을 먹을 시간을 줘야 돼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쪼개지게 나왔네요 압축 장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 먹던 원두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원두말고 드립백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원래 먹던 블랜드 원두는 아니고 콜롬비아 원두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그냥 드립이 아니야 융드립이야 융 융? 어 드립백이 엄청 커요 이게 어허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특이해 반압에 이걸 하는 건 무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얇아서 자꾸 달라붙어요 실패했다 그냥 먹어보겠어 어우 진하다 으이 깜짝이야 음 확실히 맛이 다르네 콜롬비아는 날카로워 얘가 날카로운 맛이 있어 뭔가 산미도 아니고 탄 맛도 아닌 날카로운 맛이 탁 찌르는 얘가 이게 뭐지? 놔줘봐 날카롭지? 그냥 부드러운데? 날카롭잖아 근데 맛이 진짜 다르다 그 향이랑 산미랑 이런 밸런스가 그정 온도랑 완전 달라 그래도 덜 익었는데? 이게 익히기가 어렵네 그냥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귀찮다 프렌즈 토스트가 대단한 식빵 따끔하셔 색다로운 매력이구만 겉은 말캉한데 속은 쫀득하니? 나쁘진 않지 더 익었으면 좋겠어 일단 배고프니까 맛난다 그냥 식빵을 먹자 역시 빵의 눈커피야 나 너무 추워운데 더워 더워 수저를 말릴 때 물도 떨어지고 말리는 게 마땅치 않아서 수저통을 구매해봤어요 집에서도 안 쓰는 짜자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가 규조토가 있어가지고 물자국도 안 생기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분리되네 보통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물바지만 있는데 이 제품은 딱 사이즈에 맞게 규조토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장박하니깐 이 안에만 너무 노는 것 같아서 한번 산책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변에 구경을 한번도 못했어 안 한 거 아냐 내 버터가 안되니깐 동네 공연 한번 가야지 동네 공연 한번 가야지 동네 공연 한번 가야지 동네 공연 한번 가야지 도와주 로제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 좀 켜야겠어 오늘 점심으로는 피자를 먹어보려고 해요 오븐이 있으니까 오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라 토마토 그냥 피자 오븐 사용입니다 가라지 이렇게 하면 돼 너무 더워 손구멍을 열어보는거 이정도면 열어놨죠 피자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와우 냉장고야 냉동식 짠 아 진짜 좋네 이렇게 크게 먹어보고 싶었어 음 얼굴 시뻘거니 무슨일이야 여보도 그래 아 그래 아까 저기 앞에 있어가지고 탕관이야 얼굴 익었다 얼굴 여기서 보면 좀 덜 빨개 보이네 이렇게 보쌈이 돼가는거 반팔 입고 다녀야 생활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봐 응 지금 선풍기 반대로 해놔가지고 좀 나은 것 같아 응 차라리 우리가 선풍기 바람을 쐬자 오 시원하다 그래 응 이거 뭔가 발 마사지 하는 것 같아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오 완전 시원해 피로가 뿌리는 것 같은 느낌 어 바람새 나겠는데 바람새 안나 내가 마사지 갖고 있어 이제 고구마 bombing 이제 고구마를 구워보겠습니다 odes 거리두기맛 이거 찍 000 만居 150원 오예아 내기서 장난아니야 이거 쓰려나? 다 익었네 근데 이거 장갑이 너무 큰거 아니야? 좀 이상해 너무 달다 진짜 맛있어 얘는 좀 싱겁네? 겁나 싱겁네 만들다 망가 아니야? 소고기를 볶은 다음 깻잎과 라면 사리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세요 곱창에 넣어 먹으려고 파랑 팽이버섯도 추가로 더 챙겨왔어요 아, 맛있겠다 안이 먹었죠? 와서 손이 잡을때가 기울이 많아서 아 맵다 응 맵다 침이 막 나온다 엄청 매워 저희가 맵다고 해서 진짜 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맵찔이기 때문에 양파 진짜 맛있다 뭡니까? 한라산 순한낱 와 콧발라 장난 아니야 와..먹으면서 열난다 배추 먹어요 배추 좀 줄까?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어 중독성 있어 맹기 많을 것 같아 이제 다 먹었다 잘 먹었다 설거지 하러 가자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도착 치즈가 다 먹으니까 다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된장 멸치 양파 배부를 다 먹으면 너너로 다 먹으면 그리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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